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0편 최충원 1인 독재체제를 완비하다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의 제21대 임금이었던 희종재비기관의 고려사를 탐색하고 있습니다 희종은 전왕이었던 신종의 마다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의종에서 명종으로, 명종에서 신종으로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에 한바탕 경랑이 일었던 점을 상기한다면 희종의 즉위는 왕위가 장자상속으로 계승된 경우였으니 무인집권기치고는 그 과정이 모처럼 순탄했다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실질적인 권력자였던 최충원이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말입니다 고려사 열전편 최충원전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최충원이 남산리에 있는 자기 집 옆에 정자를 짓고 소나무 두 그루를 심었다 그런데 희종원년 어느 날 소인이 어르신을 위하여 시 한 수를 지었습니다 오, 너는 이번에 과거에 합격한 죄의가 아니더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그 길에 시제가 무엇이냐 어르신께서 이곳 정자에 심어놓으신 소나무의 운치가 하도 빼어나기로 소인이 쌍송시라는 제목으로 한 수 지어봤습니다 자, 여기에 쌍송시라 두 그루의 소나무를 칭송하는 시를 지었다는 얘기인데 어디 보자 오, 과연 이럴 게 아니라 기왕의 한림학사와 지재고의 문사들이 모두 모였으니 저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시제로 각자 시를 지어서 재주를 겨루게 하는 게 어떻는가 좋은 생각이십니다 좋습니다 문사들이 앞을 다투어 시를 지어서 최충원을 칭송하였다 최충원은 원로 선비인 백광신을 초청하여 문사들이 지은 시를 심사하게 하였다 그 결과 과거에 급제한 전공분의 시가 1위로 당선됐다 최충원이 그 시를 국왕에게 올렸다 대왕 폐하 그 시를 읽어보셨사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과연 전공분 그자의 문제가 비상합니다 폐하의 마음에 들었다니 다행이옵니다 허면 전공분 그자를 내시로 임명하시옵소서 예, 예 뭐 최공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리하지요 고려사의 기록에 의하면 이전의 국왕이었던 신종이 실권자인 최충원에게 휘둘려서 모구인, 즉 나무인형에 불과하였다고 했는데 아들인 희종 역시 국왕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내시의 임명마저 최충원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희종 원년 2월 신종은 태묘에 합사하였다 본조의 묘제는 구실이므로 새로 합사하는 신주가 있으면 태묘에서 물러난 신주는 본능에 봉환하였다 희종의 즉위 직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신종의 위패를 사당에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고려 묘제가 왜 구실인지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뒤에서 하기로 하고 우선 국왕이 세상을 떠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선왕을 숭배하게 되는지 그 대강을 전남대 김당택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고려 왕실이 조상 숭배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 왕과 왕후의 무덤을 능으로 조성하고 그러니까 능이 있고 그 다음에 진영을 모신 건물을 짓습니다 그걸 진전 혹은 영전 진영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분의 그림, 사진을 모시는 건물을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태묘를 설치합니다 그것은 태조 이하 여섯 왕을 모시는데 대상을 치르고 난 신주를 태모에 모십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상을 떠나면 그 시신을 매장하여 무덤을 조성하는데 그것이 왕능이고 또한 왕의 생전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서 별도로 지은 건물에 봉환하는데 그것을 영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왕의 위패를 사당에 모셔놓고 제의를 지내게 되는데 그 사당이 바로 태묘입니다 물론 그 태묘에는 신종뿐 아니라 고려 왕조를 개창했던 태조 왕건을 비롯한 다른 임금들의 신주도 모셔져 있습니다 신종을 그 태묘에 모시는 일은 최충원이 다른 대신들과 협의해서 진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우선 고려사 저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예부터 내려오는 법식에 의하면 공이 있는 임금은 신주를 옮기지 않으며 신이 다 된 임금은 신주를 내보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순종은 신이 끝났으므로 마땅히 신주를 내보내야 할 것이며 신종은 제 구실에 합사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태조는 정면에 모시고 해종과 현종은 함께 제1의 소가 되며 선종과 숙종은 함께 제2의 소가 되고 인종은 제3의 소가 되며 문종은 제1의 목이 되고 예종은 제2의 목이 되며 신종은 제3의 목이 되었다 우선 여기에서 나오는 소와 목이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요 나라를 세운 태조의 위패는 정면에다 모시고 그 다음에 왕부터는 좌우로 배치하여 순서대로 모시는데 왼편의 자리를 소라하고 오른편의 자리를 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고려의 묘제가 구실이었다 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얘기일까요 임금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1을 올리는 제도를 묘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황제국은 7묘이며 제후국은 5묘를 운영했습니다 이 당시의 고려는 황제국을 칭했으므로 7묘를 갖추었습니다 7임금의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1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신종의 위패가 들어가기 이전에는 그 태묘에 누구누구의 위패들이 모셔져 있었는지부터 알아볼까요 국립중앙박물관 오영선 학예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신종이 들어갈 때 그 사항에 그 종묘에는 어떤 분이 모셔져 있었냐면 태조 당연히 모셔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해종, 그 다음에 현종, 그 다음에 문종 이 분들이 각각 1묘에 다 모셔져 있었어요 그 다음 레벨이 순종, 석, 선종, 숙종 이 분들이 또 한묘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형제, 황제들인데 한묘에 형제 셋이 삼실로 있었겠죠 그 다음이 예종, 예종 숙종의 아들이고 그 다음이 인종, 신종이 죽기 전에 종묘에 이렇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칠묘 구실이 되는 거거든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태묘, 즉 왕실의 사당에 세상을 떠난 모든 임금의 신주를 다 모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일곱 임금의 신주만 봉환한다 우선 나라를 세운 태조의 신주는 불천지주라 하여 고정으로 두고 현재 왕위에 올라있는 국왕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하는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여섯 임금의 신주를 모셔서 칠묘를 구성한다 그러다 왕위 세상을 떠나면 그 신주가 태묘에 들어가는 대신에 태조를 제외하고 맨 위에 신주를 사당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도 나라를 세운 태조 말고도 태종과 세종까지 불천지주로 하여 사당의 북박이로 모셔두고 그 아래 내 임금의 위패만 움직여 칠묘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고려의 경우 태조 왕건과 제2대 해종, 그리고 제8대 현종은 불천지주로 하여 고정시키고 그 아래 내 임금의 위패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칠묘면 칠묘지, 구시를 두었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덧붙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제12대 임금이었던 순종과 13대 선종, 그리고 15대 숙종은 모두 문종의 친아들로서 형제간이었다 따라서 1대, 2대, 3대 하는 식으로 대수를 따질 때 같은 대 즉 같은 학렬이기 때문에 한 묘에다 방을 3개 만들어서 함께 모셨던 것이다 그래서 대수로 치면 7묘이지만 사당에 들어가 있는 신주의 수는 9이 되기 때문에 7묘 구시리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세상을 떠난 신종의 위패를 태묘에 들이기 위해선 불천지주인, 태조, 혜종, 현종을 제외하고 맨 위에 있던 문종의 신주를 내보내야 했는데 신종이 들어가면 제일 앞선의 임금이 문종이거든요 문종이 나가는 게 아마도 자연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종 2년 2월에 최충원이 정할 때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문종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순종만 빠지게 됐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그러면 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누군가 묘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 3개의 3실 중에서 하나가만 빠졌을 뿐이지 묘가 빠진 건 아니고 나머지 두 임금이 있으니까 두 항제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최충원이 정할 때는 그래서 혜종이랑 현종을 합쳐서 한 묘에 모셨습니다 최충원은 엉뚱하게도 신종의 위패를 태묘에 들이면서 형제간이어서 함께 모셔져 있던 순종, 선종, 숙종 중에서 순종만 내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9실에서 8실로 줄었을 뿐 7묘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신종을 추가하면 8묘가 돼서 법도에 위반되지요 그래서 움직여서는 안 될 불천지주였던 혜종과 현종을 한 묘로 통합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의 묘제 운영이 옳지 않다는 것을 희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충원이 그렇게 정한 이상 섣불리 이의를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희종은 재위 4년째에 가서야 그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죠 흔히 최충원은 이의민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직후부터 막강한 1인 지배 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최충원의 독재 체제가 제도로서 확실하게 다져진 때는 희종 제위기간이었습니다 제위 원년인 1206년 정월 희종은 이러한 내용의 조서를 발표합니다 문화시중 진강우 최충원은 선왕이 정무를 보살필 때와 과인이 왕통을 계승한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 보좌하여 큰 공업이 지대함으로 부를 세워줌으로써 높이 표상할 것이다 어명으로 최충원에게 책봉사를 파견할 것이니 준비하도록 하라 여기에서 세웠다는 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최충원이 국왕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종 원년 3월 희종은 마치 외국의 사절단을 보내듯이 책봉사 즉 책봉사신단을 남산리에 있는 최충원의 집으로 파견합니다 한편 최충원의 집에서는 왕족인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최충원의 집에 늘어서서 왕의 사신이 당도하기를 기다립니다 나는 대왕 폐하의 명을 받고 온 책봉사신이요 최충원 나와서 예를 갖추고 어명을 받으시오 어서 오시오 여기 대왕 폐하의 책봉문을 가져왔으니 받으시오 예 과인은 문하시중 최충원을 진강후로 임명할 것이며 최충원을 위하여 부를 세우고 그 부를 흥령부라 이름할 것이다 이 흥령부에는 관리들을 두게 하고 흥덕궁을 흥령부에 소속시킬 것이니 그대는 어명을 사양하지 말지어다 나 최충원은 어명을 받들겠소 이제 예식 절차가 끝났으니 책봉사신들은 내가 마련한 연회를 즐기도록 하시오 뭣들 하느냐 환영연을 시작하라 오늘 이 책봉 의뢰를 축하하기 위해서 내 집으로 찾아와준 왕실의 종친들도 함께 즐기도록 하시오 내가 책봉사절단에게 주려고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여봐라 선물을 내어도록 하라 최충원은 책사를 위하여 연회를 베풀고 선물로써 서대와 은과 능견, 말한장 등을 후하게 나눠주었다 어명을 받들고 찾아온 책봉사신에게 자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게 하였는데 연회장의 휘장장식과 갖가지 과일들, 가무에 쓰이는 악기들, 노래하는 기생 등의 성대함이 사만이 생긴 이후로 신하의 집에서는 일찍이 그 예가 없던 것이었다 이후로 최충원은 궁궐에 편복을 입고 드나들었는데 그를 호위하는 문객들이 거의 3천명이나 되었다 국왕이 최충원에게 진강후라는 제후의 봉장을 내리고 또한 흥령부를 설치해 줌으로써 최충원의 위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영선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신들은 자신에 대해서 특별한 지위를 갖고 싶어 하는데 임금이나 황제의 지위를 그건 못하겠고 참아 개인 밑에 독자적인 관서를 두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어느 정상적인 부서의 최고 책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자기 개인에 딸린 독자적인 관서를 두는 거죠 이거는 제후인 거죠 결국은 독자적인 밑에 관서를 두는 게 바로 제후의 권한 아닙니까 사실은 정식 제후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제후처럼 인정을 받는 거죠 황제에 대해서 희종에 의해서 임금에 의해서 그런 걸로 인정받는 거죠 일반 신하의 지위로는 불가능한 독자적인 관서를 휘하에 둠으로써 최충원이 마치 황제로부터 제후로 인정받는 것과 같은 위상이 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희종 2년에 국왕이 최충원에게 부를 설치해 주었다는 이 대목은 최충원 권력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당택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최충원이 설치했다는 흥령부라는 그 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최충원의 흥령부를 전근대 일본의 장군들이 설치했던 막부와 비슷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최충원이가 설치한 흥령부 나중에는 이것이 진강부로 바뀌고 또 그의 아들 최인은 진양부를 설치합니다 이 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혹시 중국 한대 장군의 막부 또 일본 장군의 막부하고 흡사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장군이 정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막부였는데 그것이 동양 3국에 다 설치된 막부고 따라서 최충원의 흥령부 즉 나중에 진강부도 이러한 일본이나 중국 한대의 장군의 막부하고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동양사를 하는 김환규 선생이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당택 교수는 최충원이 설치한 부가 일본 장군의 막부와 다른 근거로 그것이 세습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최충원의 진강부 최우의 진양부가 일본 장군의 막부와 같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왜 최항이나 최의는 부를 설치하지 않았을까 의문이 됩니다 당연히 막부의 장군은 세습하는 것처럼 최항이나 최의도 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부라는 것이 일본의 장군의 막부하고는 다른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왕자나 왕비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써 일반 관리인 최충원이를 왕자나 왕비처럼 격을 올려줬다는 것입니다 최충원의 아들 최우 역시 최충원처럼 진양부라는 부를 설치하지만 그 아랫대인 최항과 최의는 부를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자식에게 세습되는 일본 장군들의 막부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충원 외에 이자겸도 부를 설치했으며 훗날 공민왕 때 왕사에 임명된 보우라는 승려도 부를 설치했고 이성계 역시 부를 설치합니다 따라서 이 부는 일본 장군의 막부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설치한 당사자가 왕비나 왕자와 같은 위상으로 올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당택 교수의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왕이 최충원에게 흥령부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흥덕궁을 소속시켰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흥덕궁을 소속시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흥덕궁에 소속된 토지 즉 흥덕궁에 소속된 장처를 최충원의 부에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나 왕비들은 다 그 부를 설치하고 그에 따라서 장이나 철을 토지로 받습니다 최충원의 경우도 흥덕궁에 소속된 흥령부를 설치함으로써 흥덕궁에 소속된 장처를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관리로서는 말하자면 최고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꿔 말해서 최충원은 자기 밑에 흥령부라는 부를 설치함으로써 왕실의 권위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희종 2년 이 시기에 최충원의 독재 체제가 견고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최충원의 위상이 달라진 만큼 이 시기 이후로는 최충원에 대한 호칭에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옛날에는 관직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갖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최고 관직을 불러주는 게 예일 텐데 이쯤 되면 이 사람은 관직과 상관없이 관직을 안 가져도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기존 관직과 상관없이 관직으로는 중소령이라고 하는 형식적으로는 최고 관직이 있었는데 고려에서는 거의 임명하지 않았던 임명한 얘가 거의 없는 그런 최고 관직이 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내려주려고 내려주고 또 사양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건 관직을 가지고 하는 싸움이고 이거는 관직과 상관없이 독립적인 위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 호칭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최충원을 영공 이렇게 불러버립니다 여기에서 영공할 때의 영은 우리가 한때 대통령의 부인이나 자녀들을 일컬을 때 쓰던 영부인 영의 영식할 때 그 우두머리 영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카라는 말이 군대의 장군이나 행정부의 장관 혹은 가톨릭에서 주교를 일컬을 때 두루 경칭으로 쓰이다가 어느 시기부터는 오직 대통령을 상징하는 호칭으로 굳어졌던 것처럼 영공이라는 말 역시 일반적인 경칭으로 쓰이다가 이 시기에 와서는 오직 최충원에게만 붙이는 칭으로 굳어져 버렸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최충원은 아주 특별한 위상의 인물로 격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소나기에 거머쥔 최충원에게 감히 불평을 얘기하면서 저항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을까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충원이 이 의민을 죽이고 권력을 탈취할 때 목숨을 걸고 함께했던 인물 중에 박진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최충원의 생질이었습니다 희종 3년 5월 박진재 저자는 이제 대장군이 아니다 저자를 백령진으로 유배할 것이니라 최충원은 조카인 박진재를 백령진 즉 지금의 백령도로 귀양을 보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충원이 목숨을 걸고 쿠데타를 함께했던 친동생 최충수를 결국 제거해버렸던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충수가 자기들 문객들의 부치김에 이끌려서 최충원과 대결을 하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최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면 최충수의 문객들이 최충수에게 최충원과 일전을 권하느냐 그 최충수의 문객들은 최충수가 정권을 장악하면 자신들도 관직을 얻기 위해 최충수의 문객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최충수가 최충원과 일전을 거르기를 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위험한 인물들은 누구냐 문객을 거느린 무신들입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객이란 권세 있는 사람의 문화에 드나들면서 자신이 받드는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면 벼슬을 얻기 위해서 충성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이 문객들은 자신들이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권력을 잡아야 스스로도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만 최고 권력자와 싸우기를 충동질합니다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가 목숨을 잃은 것도 바로 그가 거느리고 있던 문객들의 부추김 때문이었다는 것이 김당택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러한 생리를 잘 알고 있던 최충원이 박진재의 문객들에게 후하게 관직을 주어서 힘을 실어줄 이유가 없었겠죠 최충원은 인사권을 장악했고 따라서 다른 무신문객에게 관직을 제수를 안합니다 다른 무신문객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주군에게 충성을 해봐야 자기가 관직을 못 얻으면 충성을 할 필요가 없고 문객으로 머물러 있을 까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신들 문객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박진재의 불만도 여기서 비롯됩니다 최충원이가 자신의 문객들에게 관직을 제수하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무신들이 문객들이건 흩어져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박진재는 최충원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결국 최충원은 자기 조카이고 자기 쿠데타를 일으킨 데 협력했던 박진재를 제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군 역적 이미를 제거할 때부터 목숨을 걸고 대장군 편에 서서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런데 충성을 바친 보답이 대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공신대접을 해주지는 못할지 한정 고려 조정에 수탁이 널린 그 흔한 벼슬자리 하나 내려주지 않으니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최충원공이 사사로이는 대장군의 외숙이라 하나 조카인 대장군을 이처럼 홀대하는 것을 어찌 묵묵히 두고만 보려고 하십니까? 더 이상 참고 있을 수 없습니다 최충원공과 탄판이라도 버리세요 정령 우리에게 관직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최충원공의 자리를 대장군이 차지할 수 있도록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잠자코 잊지 못하겠느냐 너희들이 보기에 이 박진재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감내하면서 기가 죽어지낼 것 같으냐 흐림없는 얘기다 머지않아 내가 영화를 누릴 날이 오고야 말 것이야 어쨌든 자신이 거느린 문객들의 불평이 이처럼 쌓여가자 최충원에 대한 박진재의 불평도 커져만 갑니다 박진재는 술이 취하면 노골적으로 최충원에 대한 적개심을 토로하곤 합니다 피로 최충원공이 내 외숙이긴 하지만 조정에서 하는 일을 보면은 아주 형편이 없어 만일에 만일에 외숙이 없어지기만 한다면 고려 소정의 권력은 이 박진재 차지가 될 터인데 말이야 드디어 박진재는 최충원을 모함하는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지금 우리 외숙은 임금을 업신 여기고 있는데 장차 대왕 폐하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 노릇을 대신하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때 거리에 익명의 방이 나붙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장군 박진재는 그의 외숙 최충원을 제거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혹시 그 익명의 방은 박진재를 쳐내려고 최충원 쪽에서 만들어붙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최충원은 박진재가 반드시 자기를 모해할 것을 알고 어느 날 박진재를 불렀다 박진재가 부름을 받고 달려가서 뜰아래에서 배할하였는데 박진재 너 이놈 거리에 나붙은 이 방문에 니놈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제거하고 내 자리를 찾으려 한다고 쓰여있는데 설마 니놈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하겠지? 반란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니놈이 끝까지 잡아떼 셈이냐? 억울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외삼촌! 저놈을 결박하라! 외삼촌! 이민일파와 철전을 벌일 때 목숨을 바쳐 외삼촌을 도와드렸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오? 저놈이 다시는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애조하라! 저자의 주리를 틀어라! 외삼촌! 최충원은 좌우의 명을 내려서 박진재를 결박하고 다리에 힘줄을 절단한 다음 백령진으로 귀양보냈다 결국 박진재는 백령도에서 얼마쯤 지내다가 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진재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력에서는 독자적인 세력화를 꿈꿨던 사람이 거의 있을 수가 없죠 이미 다 숙청이 됐겠죠 그러면 그런데 이 시기까지 박진재가 남아있었던 거고 아마도 그 시점에서는 최충원도 이 시기까지는 박진재의 독자적인 세력을 이용을 했겠죠 바로 그걸 흡수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독자 세력을 이용하면서 자기의 정권 기반을 안정하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형식적인 기반은 다 갖췄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박진재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뭉개 거느리고 또 자기 뭐 사람 벼슬 올려보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용납하기가 어려웠겠죠 오영선 학예사의 얘기였습니다 김당택 교수 역시 최씨 무신 정권의 성립과 전개라는 논문에서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재의 문객은 최충원과 비교될 정도였다 박진재가 이처럼 많은 수의 문객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은 최충원이 묵인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생각된다 최충원은 그의 조카였던 박진재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의 정권을 성립시킬 수 있었으므로 박진재가 거느린 문객은 때에 따라서는 최충원의 군사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최충원이 일정 시기까지는 조카인 박진재가 문객을 거느리는 것을 허용했으나 이제 최충원이 자신의 부를 설치하는 등 권력 기반을 다정함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의 적들이 모두 제거된 상황에서 이제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가 내부에서 나타나기 마련이었으므로 그 싹을 자르는 차원에서 조카인 박진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형제하고도 권력을 나눠 가질 수 없어서 동생을 죽였던 최충원인데요 다물며 조카가 도전하는 모양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고려의 왕도인 계경에서 가장 번화가였던 곳이 광화문 일대였을 것이란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고려사 절여에 따르면 시종 4년에 그 일대에 큰 공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가을 7월에 큰 시장 좌우편에 기다란 행랑을 고쳐 짓는 공사를 벌였다 광화문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무릇 시장 건물이 1,008동이나 되었다 또 광화문 안에 있는 큰 창고에 남쪽 행랑과 영휴문 등 73동을 새로 지었다 오부박리의 양반들에게서 집집마다 곡식을 거두어서 그 역사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품삭스로 사용하였다 자 어떻습니까 당시 고려의 수도인 계경의 번화가의 규모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대왕패하! 큰일 났사옵니다 큰일이 났다 하였는가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능에 도적이 들었사옵니다 무어라 하였는가 도적이 능을 범했다 하였는가 그러하옵니다 대왕패하! 그렇다면 도적이 선대의 능을 독을 하였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도적이 무릇을 발굴한 흔적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이런... 아니 되겠다 예부의 어명을 전달하여 다른 능들은 별 탈이 없는지 시급히 살펴보고 이상 유문을 보고하도록 하라 예! 대왕패하! 고려사 저료에 따르면 여기에 나오는 무릉은 안종의 능이라고 돼 있습니다 안종은 국왕은 아니었지만 제8대 임금인 현종의 아버지였습니다 어쨌든 왕실에 조상이 묻힌 능이 독을 되었다는 것은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희종은 모든 능들을 조사하게 했는데 대왕패하! 어명을 받잡고 예부의 관리들과 함께 여러 능들을 두루 살펴보았사온대 그랬는데 어찌 되었던가 도적들이 이미 발굴한 능이 대여섯 곳이나 되었고 뭐라? 대여섯 곳이나 되는 능들이 도적들의 손을 탔다는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이런 변이 있나 훼손된 능은 해당 원찰의 승려들에게 수리하게 하고 그 능들의 능지기는 모두 파면할 것이며 능을 돌봐야 할 능호의 책임자들은 모두 귀향을 보낼 것이니 잡아드리도록 하라! 고려사 병지를 보면 능에는 대체로 두 명에서 여섯 명 정도의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이 독을 당했다는 기사가 간간이 나타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우선 김당택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태조 이하 여덟 왕을 모신 태모 구실을 독을 했다 훔쳤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태모 구실에 무슨 백금을 훔쳤다 그런데 우리가 태모 교실에 얼마만한 병력이 지키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능의 경우에 여섯 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지키고 있었을 텐데 거기를 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군사적인 능력이 있는 무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또 그만큼한 군인들을 물리치고 능을 독을 했을 정도라면 어떤 군사적인 능력뿐 아니라 어떤 조직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당택 교수는 능을 독을 한 사람들이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세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쉽게 말해서 군인들이 독을 했을 것이란 얘기죠 고려의 군인들은 직업 군인들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제대로 군인전도 받지 못하고 또 여격에 동원되기 일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신난이 일어났고 그런데 자기들하고 처지가 같은 무신들은 중앙에서 정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군인들이 거기에 자극받지 않았을 까닥이 없습니다 또 이제까지 군인이었던 자들이 지금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이 할 일이라는 것은 치안을 어지럽히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이런 능을 독을 했다는 이런 기록들은 당시 군제의 와해에 따른 군인들이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군인들이 이런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독을꾼들이 능에서 훔쳐간 부장품들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그것을 알 수 있다면 당시에 고려 사람들이 무덤 속에 부장했던 물건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물론 고려의 수도가 개경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능들이 모두 북한 지역에 있습니다 하지만 남쪽의 강화도에도 지금 우리가 탐색하고 있는 희종의 능과 고종의 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령 백제의 문영왕릉처럼 고려왕릉의 내부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서 공개된 적이 있을까요 중앙박물관의 오영선 학예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있는 것들도 다 거의 도굴됐고요 그래서 무덤 자체가 완벽하게 저희한테 전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부장품들도 보면 청자가 많고요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인종 무덤이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역시 도굴에 의한 거였고요 도굴해가지고 그 도굴꾼은 멀쩡하게 도굴해가지고 그걸 팔아먹었겠죠 팔아먹어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고려시대 왕릉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서는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기 어려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고려의 왕릉 중에서 훼손되지 않고 고스란히 그 모습을 간직해온 무덤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개성에 있는 인종능 역시 일제강점기에 도굴을 당했는데 그 인종능에서 도굴된 청자들이 인종이 책봉받은 책문과 함께 유통되어 고려왕릉 부장품의 일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기 1208년 10월 희종은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립니다 지난번에 과인의 선친을 태묘에 합사하던 날 소와 목을 고쳐서 정했으나 그 서열과 위차가 어긋난 점이 있다 따라서 과인은 재신과 추신 그리고 국학의 선비들을 시켜서 이를 시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게 할 것이니 과인에게 의견들을 올리게 하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희종의 아버지인 신종이 사망하자 최충헌은 그 신주를 태묘에 모시면서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모셔져 있던 순종, 선종, 숙종 중에서 순종만 내보내고 불천지주였던 희종과 현종을 한 묘로 통합해버렸는데 희종은 그것이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리자 의견이 분분했으나 끝내 고치지는 못하였다 왕실의 사당과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왕인 희종이 중심이 돼서 해결해야 될 문제였고 따라서 희종은 최충헌의 잘못된 태묘 관리를 시정하겠다고 모처럼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결국 시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영선 학예사는 최충헌이 처결한 사안에 대하여 희종이 시정을 요구하는 조서를 내렸다는 사실 그 자체를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무렵에 이르면 희종이 나름으로 최충헌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자적인 행보를 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찰 행사에도 자칫 참석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라든가 효자라든가 순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밥을 먹이고 유교적인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예전에 향내라고 부르는 내용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오랫동안 아마도 무신정변 이후로 폐지가 됐던 지방의 향내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복구시키게 하고 이런 예제적인 면에서는 독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희종 4년 이후부터 보이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최충헌에게 주눅들어 있던 희종이 시종일관 최충헌에게 굽신거렸던 아버지 신종과는 달리 국왕으로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오영선 학예사가 희종의 독자 행보의 사례로 거론한 문헌기록을 살펴볼까요? 희종 4년 겨울 10월에 왕은친이 나라의 원로와 촌로 그리고 효자와 의부를 비롯하여 환, 과, 고, 독 등에게 술과 음식을 크게 내려 대접하였다 또한 지방의 주, 부, 군, 현에도 그렇게 하도록 어명을 내렸다 또한 근래에 국가에 어려운 일이 많아서 폐지되었던 향내 즉 손님을 초청하여 향응을 베푸는 의식을 다시 하게 하였다 사실 이러한 행사가 정치 권력을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동안 국왕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지만 하지 못하고 있던 이런 일들을 희종이 적극적으로 수행했고 게다가 최충헌이 왕실의 사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실수를 조서를 내려서 시정하려 했던 점을 감안하면 희종이 독자적인 행보를 시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 오영선 학예사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3년 후에 희종이 최충헌 제거를 시도했다는 사실 때문에 미루어 짐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왕 폐하, 금나라에서 급한 전갈이 왔사옵니다 금나라에서 무슨 전갈이 왔다는 말이냐? 금나라 왕이 세상을 떠났다 하옵니다 아니 되었구나 사절단을 보내서 왕을 잃은 금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위무해야 하지 않겠느냐 여봐라! 사홍기와 이순종에게 지금 바로 어전으로 들라이르라! 이 당시가 서기 1209년이었는데 이때 죽은 금나라의 왕은 장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금나라 왕은 위소왕입니다 희종의 명을 받고 출발한 이순종 일행은 드디어 금나라에 도착했는데 우리는 고려의 대왕 폐하로부터 제전사의 명을 받고 이곳에 왔소 붕화하신 금나라 황제를 애도하기 위하여 재를 올릴 것이니 제기를 내어주시면 고맙겠소 그런데 금나라에서는 마땅히 고려에서 제기를 챙겨와야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금나라에 제기를 달라고 하느냐 하고 마다합니다 그러자 이순종이 이렇게 따집니다 길이 너무 멀어서 부음을 늦게 들었기 때문에 서둘러 행장을 꾸리느라 미처 가지고 오지 못하였는데 대국이 어찌 작은 일을 책망하여 제기 내어주는 일을 아까워한단 말이오? 고려사신 이순종이 이렇게 따지자 그때에서야 금나라 쪽에서 제기를 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이웃나라의 왕이 죽어서 제전사, 즉 제사를 주관하는 관리로 파견되는 조문사절은 그 나라에 가서 제사 지낼 때 사용할 그릇, 즉 제기까지 미리 갖춰가지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같은 해 4월 최충헌 부자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가 사찰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그 거사의 주모자는 우복야 한기와 장군 김남보였고 행동대원은 역에서 일하는 영리 3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영리들은 최충헌 부자를 죽이려고 거짓으로 공첩을 만들어서 여러 승려들을 불러모았다 자, 이걸 보시오 이것은 최충헌 부자를 죽이고 왕권을 서해한다는 내용의 공첩이요 아니, 정령 이러한 공첩이 대왕 폐화로부터 발부되었다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나라 종묘사직을 걱정하는 승려들이라면 이 공첩이 적힌 대로 들고 일어나서 최충헌 부자를 제거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요 물론 그 영리들이 지참했다는 공문서 즉 공첩은 그 영리들이 위조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찰의 승려들은 최충헌 부자를 제거하는 대열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합니다 그 공첩을 지참한 영리들이 드디어 귀법사라는 사찰에 이르렀는데 지금 여러 사찰을 거쳐서 여기 귀법사에까지 오게 된 것이요 권력을 독차자고서 온갖 전행을 일삼는 최충헌 부자를 죽이고 임금의 권위를 바로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보시오 여기 대왕 배하께서 발급해 주신 공첩이 있어 음, 우리 귀법사의 승려들도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소 내가 더 많은 승려들을 규합할 터이니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오 위조된 공첩을 가지고 나타난 영리들을 일단 안심시킨 귀법사의 승려는 그 길로 최충헌에게로 달려갑니다 최공, 비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비상한 일이라니? 지금 도성박 청교의 영리들이 우리 귀법사에 나타나 이러한 동첩을 들이밀면서 최공 부자를 타도하자고 반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미 상당수의 승려들이 이들의 농간에 속아 반역의 무리를 자원하고 나섰다 합니다 뭐라? 내 이놈들을 결코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여봐라! 반역 도당을 색출할 것이니 성물을 모두 닫아 걸도록 하라 그리고 이 비상한 사태를 맞이하여 나는 영웅관에다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반역 주모자의 색출에 나설 것이다 여기에서 최충헌이 교정도감을 설치하였다 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를 지닌 것인지 오영선 학예사와 김당택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도감이라는 말 자체가 임시조직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상선화되면서 정적을 원래 이 사건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는데 이 사건뿐만 아니라 최충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조사하는 그런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도 해체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되고 그러다가는 이 자체가 이쪽으로 힘이 모이면 자기들이 결정 안 할 것들도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힘이 모이면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최충헌 집권기에는 최고 집정기구처럼 나중에 이용이 되죠 지금으로 따지면 검찰총이라는 조직도 있고 그 다음에 장관들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거 무시하고 공직자비리조사위원회 이런 거 하나 만들었단 말이에요 청교 영리 3인이 최충헌 부자를 살해한다는 그걸 계기로 설치된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교정도감은 반역 사건을 다루는 기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반역 사건을 다루는 기구로는 교정도감 이전에 중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반역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방이 최고의 권력기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을 처리하려면 군대를 동원해야 되고 따라서 중방이 최고의 권력기구였는데 이제 교정도감이 설치됨으로써 그러한 역할이 중방에서 교정도감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영리 3명이 주동이 돼서 사찰의 승려들을 선동하여 최충헌 부자를 제거하려는 음모가 고발되자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임시기구로써 교정도감을 설치했는데 최충헌이 성문을 닫아 걸고 그 청교 영리를 잡아드렸다 그리고 우복이야 한기와 장군 김남보 등 9명이 연루되었으므로 그들을 모두 죽이고 그를 따르던 무리를 먼 곳의 섬으로 유배하였다 이렇듯 그 사건이 일단락됐으면 순전히 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교정도감이란 기구는 마땅히 해체해야 할 것인데 최충헌은 교정도감을 그대로 존속시킵니다 그리고 최충헌은 그 스스로 교정도감의 장관인 교정별감 역할을 자임합니다 본래 고려 조정에서 그러한 반란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중방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방은 상장군과 대장군들이 모여서 어떤 사안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합의기구였습니다 그러한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충헌은 어째서 교정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만들었다가 그것을 상설기구로 바꾸어서 존속시키고 스스로 그 교정도감의 책임자인 교정별감이 되었을까요? 최충헌은 이러한 중방의 역할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정도감으로 하여금 반란 사건을 처리하게 하면 중방에 대신해서 교정도감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고 또 최고의 권력기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도감이 설치된 이후 교정도감은 최고의 권력기구로서 최씨 정권이 끝날 때까지 그 최씨가의 자손들이 교정별감의 직위를 세습하고 최고의 권력기구로 남아있고 아울러서 중방은 매우 무력화된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중방은 상장군과 대장군 등 무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반란 사건을 수사하는 등 군사를 동원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을 새로 만든 교정도감에서 맞게 함으로써 기존의 중방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말하자면 3명의 영리들이 주동이 돼서 최충헌 부자를 살해하고자 일으킨 사건을 수사할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한 특별수사본부 같은 것을 사건 수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계속 존속시켜서 그곳에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반란 사건을 수사하는 일도 군사를 움직이는 일도 모두 최충헌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어버린 셈이죠 따라서 중방은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출연 김두용 임정길 김상백 유은호 이찬호 배정우 이희탁 조현철 최현철 한복현 백경훈 낭독 안찬이 해설 김석환 음악 박복규 효과 안익수 신현파 기술 이현주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0편 최충헌 1인 독재 체제를 완비하다 이상락극본 임종성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한글자막 by 김수 Jan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